네, 공자 모습입니다. 1741년 출간된 장밥티스트 디할드의 저서, The General History of China에 나온 공자 모습. 어때요? 현 동아시아 차이나인의 모습은 아니죠. 저는 공자가 그리스 사람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시우스로 끝나는 공자 영어 이름도 라틴어 어미죠. 자, 보세요. 그리스 사람과 공자의 모습. 정말 닮았죠? 공자는 그리스 사람이었을까요? 자, 그리고 분명히 현 동아시아 차이나인이 아닌 그리스인에 더 가까운 모습인데, 공자는 어떻게 한자 이름인 공자로 불리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나중에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 The General History of China에 실린 공자는 정말 그리스인으로 보인다.